히힛 안 돼 안 돼 야 튼튼한데 아주 와우 오오 와 잘 들어갔어 와아씨 이걸 와아 진짜 음 아 아 아 아 아유 그냥 다 준다 그래도 고개는 안 돌아갔네 그나마 어? 혹시 모르나? 와 저게 나오네 음 오 아 질이 좀 부족하네 야 그래도 공중 치는게 좀 의미가 있긴 한데? 지시훈이 고개 들어갔다 와 안 돼 온다 어디 버텨 그래 휴나 버텨 아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시훈아 아 이거 흰탕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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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이긴다고? 흰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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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와 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핫 공중반격이 되게...뭐야 리타 또죽었어요?? 와 리타 그냥 흠 되게 좋은데? 주시우? 뭐지? 그렇게 좋았다고? 아니면 치오유 쓰다가 주시우 써가지고 그런가? 왜 이렇게 사기키 같죠? 호니소쿤 저털 카드 이해해주세요 진므이오 흐흐흐흐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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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흐흫 관.. 관젓? 내가 볼 때는 추가돼도 그렇게 바뀌는 건 없다. 어이쿠 역시 이게 팬드지 그치? 기본 6호는 먹죠. 이게 팬드지. 어휴 시원해. 어휴 시원해. 음. 어. 보여줘. 슈나. 멘탈. 멘탈.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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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슈훈아 슈훈아 버텨 슈훈아 슈훈아 그래 계속 와 근데 다 잡긴 했네 아직 모르나? 아직 모르나? 아직 모르나? 아직 모르나? 아 슈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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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오? 어? 이걸? 이걸? 이겼어 이겼어 이걸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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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막이